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사람 같아 뭐니 이런 게 너랑 나랑 같이 섬을 가자는 거니 그녀는 지레 그녀는 지레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녀는 지레 그녀는 지레 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한글 안 쓸 거예요 이제 2분 40초 남았는데 아니 아니 한글 안 쓰는 게 아니라 영어를 안 쓰는 거 12시간 방송? 12시간은 솔기도 한데? 그래 12시간 하자 벌칙 12시간 방송으로 오케이 자 이제 50초 남았고요 자 저는 이제부터 30분 동안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영어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대륙이라고 하면 되고 노래하는 외투 노래하는 잠바 합니다 4 3 2 1 시작 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외투가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거지로 말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30분 동안은 한글을 기르기 위해서 외래어 외국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 손에 쥐를 잡았어요 예 제 손에 쥐를 잡았고 고영빈씨 도우미 고영빈씨 알림 잘 보냈죠? 예 잘하셨고요 자 오케이 자 오케이 이거 어깨라고 있어요 어깨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깨 어 시를 보다 보면 시적 허용이라는 것이 있죠 약간의 허구를 넣어가지고 좀 더 어 몰입을 시키는 예 방송적 허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깨 예 어깨라고 한 거 형 지금 핸드폰 기종이 뭐예요? 음 우주 책 열 개를 더 했죠 우주 책 열 개를 더 했어요 예 우주 메모장 열 개 더 해버렸어요 예 메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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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좀 하겠습니다 시벨로마 메모도 시적 허용이냐 잠깐만 아 아 아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건 걸렸으니까 한글 쓸 때마다 방송시간 1시간 더 추가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12시간 일단 됐으니까 이제부터 외국어를 쓰면은 13시간 14시간 15시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 아이 좀 넘어가 어 컴그레슬레이션 앤엠에이싱 앤앤벌리버블 앤앤클라랄 앤스펅터클 앤 엑사이팅 파깅 디스갤 유 페이스 베리 파깅 억 엄리 파기 앤 파터 엄마 아빠 어 아직까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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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안 했어 보전을 외쳐야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예 예스아! 마 라이프 아일! 이사스 바틀크루스 아폴레이션 이르키치 메이킹이네븐 반갑소 네 여보세요 햄버거를 먹을까 하는데 뭐라고? 어떤 햄버거 햄버거를 먹을까 하는데요 아 고깃빵 어떤 햄버거가 좋을지 네 추천 좀 해주세요 고깃빵은 그... 순쇠고기 한우 고깃빵이 참으로 맛있다고 생각을 하니 어... 그러면 어떤 브랜드의 햄버거가 가장 나을 것 같나요? 어떤 상표가 좋냐면 어떤 상표가 좋냐면 한우 고깃빵 먹어라 한우 고깃빵은 하나밖에 없어 불고기 불고기 빵 불고기 빵 상표는 우리나라 로테이아요? 아니 좋 좋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보세요 반갑소 반갑소 어서 오시오 예 형님 형님 그 노래 되게 좋더만요 그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것도 된장찌개를 좋아해 노래 좋지 예 형님 그 노래 처음에 데뷔곡이 뭐였죠? 이거 노래 멜론 같은데 등록하는 거? 노래 제목이 뭐였죠?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된 어... 노래는 어... 그녀 마음 그녀마음이에요 그녀마음? 예 그녀마음이 뭐야? 끊어 이 개새끼야 어... 어거지로 하지마 어... 반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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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갑소 말하시오 보통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뭐? 게임 들어가셔야죠 노래하는 외투가 좋아하는 여러가지 놀이 여러가지 놀이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게임 스타트 아이고 형님 안녕하세요 음 반갑네 반갑네 네 형님 형님 요즘 음악 좀 들으세요? 응 형님 멜론 뮤직 차트에서 막 많은 그룹들이 있잖아요 응 형님 뭐 좋아하세요? 막독뮤지션도 있고 폴킹도 있고 트와이스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막 많잖아요 요즘 음 많지 많은데 서정적인 곡을 부르는 임재현이라는 친구가 참 노래가 좋더만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사랑이란 음율은 없어 그 노래 참 좋더만 어 형님 이번에 새로 노래 되셨었네요 림클 그렇지 그렇지 전상근 전상근 참 좋더만 어 어 형님 그거 어디에 하셨어요? 이제 막 뮤직 스트리밍 사이트도 참 많은데 아 노래를 듣는 곳? 네네 어 노래를 듣는 곳은 어 그 자네가 말한 거기에서 듣지 어 어디요? 저 저 기영진흥이라 닿았어 코트에쿠십선배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뭐여؟ 너무 노제 네 여보세요 노제 노제 젊어서 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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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제 아 반갑네 반가워 그래 엄마 네 여보세요 어 마라소 마라소 아 예예 그 일본어 형님 영화 중에 그 조커 보셨잖아요 아 미치광이 봤지 네네네 그 저기 유튜브 영상 올리셨던데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리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미치광이 본 소감을 오늘 너 고무에다가 올렸어 네네 제가 제대로 못 봐서 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그 외국 친구가 이렇게 미치광이가 돼가는 그 과정이 상당히 상당히 재밌었다 광기에 미쳐가는 그 모습이 즐거웠다 그러므로 너도 한번 보러 가면 좋을 것 같네 아 그 뭐지? 조커 주인공 이름이 뭐죠? 도도도객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안걸려 안걸려 안걸리고 알겠습니다 여기 넘겨 끊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형님 어 제가 이번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됐는데요 어 강아지 좋지 품종을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이 세 강아지를 제외한 다른 강아지들은 모두 오랑캐 강아지야 형님 옛날에 키웠던 그 바롬이 견종이 뭐죠? 중국에서 넘어온 품종이지 품종 이름이 뭐예요? 안걸려 불독 불독종류라고 보면 돼 불독종류지 어 알겠습니다 형님 오랑견이야 오랑견 키울 생각하지 말고 진돗개나 풍산개나 삽살개를 키워라 알았지? 감사합니다 형님 끊어 어? 나는야였덕님 5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반가워 얘기해 얘기해 형님 저 그 뭐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양식을 좋아하거든요 돈까스를 먹을지 스테이크를 먹을지 고민인데 미리 밥 처먹는 거 내가 나한테 애물어봐 어? 아니 그러니까 형이 좀 골라줬으면 좋겠어서 어 그 고기 처먹어 네 그러니까 고기 어떤 고기? 소고기 구운 거 처먹어 서양식으로 구운 소고기 처먹어 알았어? 형 뭐 밥 형 라이프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고영빈씨는 왜 불러 갑자기? 아니 할 말이 있어서 어 끊어 음 노잼이야 어 노잼이야 노잼이야 아 아 아 아 씨 이봐 어떡해 와 이거 진짜 어렵네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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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일어나 기분이 너무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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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랄랄랄랄랄랄라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워라 와라 와라 싫어 기분이 너무나 고맙네 거니 파인컷인 바라 사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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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 거잖아 좋아 좋아한 거잖아 이제 노래 부르겠습니다 바라는 거니 말해 봐 아기야 말해 봐 나에게 아기야 더 가까이 와봐 내게 왜 이리 줄 듯 말 듯 날에 태우잖아 날 원한다고 해놓고 헤어지면 딴 사람 같아 머니 이런 게 너랑 나랑 같이 섬을 가자는 거니 그녀는 지레 그녀는 지레 아무리 노력해봐도 그녀는 지레 그녀는 지레 넌 정말 애타는 마음 모르는 이렇게 날 만나고 있잖아 그녀 마음 그녀는 지레 딴다라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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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임 딴다라따 딴다따 따 우와 어렵다 어 예 노란 과일 외국 과일 길쭉한 거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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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빈 씨 야 고영빈 씨로 와봐 고영빈 씨 예? 이거 왜 넣었어? 방금 저거 아니잖아 아니 근데 스캣할 때 아 뭔 소리야 빼 저거는 그 얘기할 때 해보세요 진짜로 아니 저거는 아니지 뭔 갑자기 채팅창 야 이 대세 아니지 아니지 아 씨 빠담아 야 미친 거 니가 2시간 방송해 아 개 짜증나네 긍정하게 하려고 자 전화 끊고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어쨌건 그 17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17시간을 방송을 하는 걸로 할게요 17시간 17시간이면 몇 시간 정말 어 고맙 Pewnie